제 66기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내년 3월까지 어린이 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150여 점으로 입학생 60여 명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토요일마다 수업을 듣고 배운 것을 만든 것들입니다.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의 출발점으로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4년부터 시작돼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